공병호 TV의 공병호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이 스스로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조국펀드, 조국가족펀드는 진행사항이 어떤가? 취임 2017년 5월 11일부터 두 달이 지난 7월 30일 날 조국 후보의 아내인 정경심과 딸 그리고 아들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 5,500만원 출자를 약정합니다 실제로 정경심과 그 아들 딸이 투자한 액수는 10억 얼마입니다 정경심이 9억 5천만원, 딸과 아들이 5천만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가족은 직무 관련 지식을 바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투자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에 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모펀드 운용사에 귀뜸을 해 줄 수도 있고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국 펀드의 위법성은 없는가? 첫 번째 문제점은 조국 가족들의 펀드에 투자한 시점입니다 민정수석에 오른 다음 2개월이 지난 시점이 2019년 7월 31일에 부인과 아들 그리고 딸이 블루코 벨리옵 1호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원을 투자한 점입니다 왜 민정수석이 되고 난 다음 2개월 후에 그 같은 오해를 받을 그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냐 두 번째 문제점은 조국 가족들이 투자한 펀드가 단순한 펀드가 아니고 가족펀드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 측은 가족펀드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총 6명의 출자자가 참석합니다 조 후보자 아내 9억 5천만원, 아들 5천만원, 딸 5천만원, 그리고 처남 56세입니다 처남에 장남과 차남이 합쳐서 3억 5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따라서 14억 원의 출자자 6명으로 구속된 가족펀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도 후보 측이 틀렸다는 점을 입증한 겁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가족펀드의 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이 조국 씨의 손아래 처남이 운용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확연하게 드러난 점입니다 그동안 조국 후보 측은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국 가족은 펀드에 출자했을 뿐이고 운용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처남인 정모 씨가 가족펀드의 운용사인 펀드가 있고 펀드 위에 콜링커피에프라는 그런 일종의 운용회사가 있죠 콜링커피에프의 6번째 주주로 지분 0.99%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운용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조국 후보의 처남 정모 씨가 누님 가족들 조국 후보 가족의 재산을 불리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출자자와 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국 후보의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에 참여해서 펀드의 투자처를 지시하는 등의 운영을 하는 것은 투자자와 운용을 분리하라는 그런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네번째 문제점은 조국의 가족펀드 투자가 업체 매출력에 크게 증가한 사실입니다 가족펀드의 출자감이 전체 매출에서 광급 물량이 56%나 차지하는 웰스CNT라는 그런 회사의 지분 38%를 매집하는 데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한 회사는 광급 물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겁니다 누구든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웰스CNT의 매출액은 2017년도에 전년 대비 28.6% 2018년도에 전년 대비 46.3% 2019년도에 전년 대비 2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출자금 14억 1천만원 가운데 관리보수를 제외한 13억 8천만원 전액이 전멸기 제조사인 웰스CNT에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펀드가 웰스CNT에 투자해서 웰스CNT가 광급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시가 민정수석을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배주주의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의 영향력이나 자리가 매출급 등의 큰 힘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무튼 조국정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에 취임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족펀드를 만들어서 재산 불리기 작업을 열심히 해봤다는 그런 비난뿐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위법 활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수석의 배우자인 정경심은 가족펀드 운용사인 콜링크 PF에도 투자를 해왔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데는 콜링크 PF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을 불렸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의 손알의 처남인 정 씨는 2017년도에 액맹가 1만원짜리 콜링크 PF의 주식을 250주 샀는데 그것을 주당 200만원씩 200배를 치주고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콜링크 PF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기 순손실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상장 가능성도 없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액맹바보다 200배나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입 후에 그 다음 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액 53억 3,500만원이 펀드에 유입되어가지고 콜링크 PF는 일약 2018년도에 30억 5,466만원의 흑자를 기록합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적자는 1억 897만원 2017년도에 적자액은 7,446만원인데 2018년도에 30억 5,460만원을 기록합니다 투자하기만 대박이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서는 만원짜리 주식을 200만원에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2017년도 5월 11일에 취임한 조국 전민정 소속은 두 달 후루부터 시작해서 가족펀드를 만들고 돈벌이를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데 조국 소속에 기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